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. 안녕! 여기는 가야밀면이라고 밀면 먹으러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우와 진짜 크다. 대박. 여기다 올려놓고 먹어야지. 이건 비빔이에요. 곱빼같이 나왔어요. 곱빼기 시킨게 아닌데. 완전 세숫대야 냉면 그런거 같아. 어 비빔도 맛있게 생겼다. 아 근데 저기였구나. 곱빼기. 진짜 맛있어. 쫄면같아요. 오빠꺼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진짜 이렇게 한 끈씩 먹는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난 물이 더 맛있어. 이거 먹어봐. 이거 딱 봐도 뜨겁다. 이거 여러가지. 너무 뜨거워. 입 빠질어. 다 따라갖고 국물인데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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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두깨살 같은 약간 장조림? 부드러운 고기가 딱 올라가니까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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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적으로 조미료를 잘 안쓰나봐 옷 밖에 곱배기가 나서 좀 많으니까 물이 맛있어요 비빔은 후추가루랑 단맛이 좀 많이 나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